그래서 엔티줄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 토양층이가 뚜렷하지 않은 미발달 토양이다 그래서 미숙 토양이라고 합니다 잠깐 미숙 토양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 미숙 토양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찾아 주시면 되겠지 미숙이라는 얘기는 뭐야 층의 분화가 거의 없는 거야 층이 나눠지지 않은 거야 지금 바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니은에 있죠 그래서 모든 기후에서 생성되면 툰툴라가 이에 속한다 그래서 미숙 토양 이걸 갖고 찾는 문제가 그래서 이 얘기는 토양층위가 뚜렷하지 않다 즉 생성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뚜렷하게 층위가 구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답을 찾아 주시면 되는데 가끔 영문으로 1,2,3,4를 주는 경우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셉티졸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거기 기억에 보면 습한 지역에서 주로 나타낸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니은에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줄쳐놓고 그 다음에 층 토양층위가 막 발달하기 시작한 젊은 토양이다 젊은 토양 줄쳐놓고 그 다음에 디글 리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미음에 보면 온대 열대 수빈 기울에서 발달한다 그 다음에 산성 갈색톡 화산회토 갈색살림토 그 다음에 산악습초지토 초지토 여기서 이러한 예가 있다 이 정도로만 지금 말씀해 주셔서 몇 번 읽어보시고 나오면 거꾸로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몰리졸 같은 경우도요 얘는 표층에 유기물 함량이 높아 부드러운 표층을 가진다 그 다음에 디귿 물리성이 좋다 그리고 염기 성분이 많아 생선성이 높다 그 다음에 반건 반습지대 초원토양이다 그 다음에 율색토 그 다음에 초지토양 그 다음에 체로노점 등이 이에 속한다 체로노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흑색토라고 하거든요 이런 예가 있다 그 다음에 알피졸 알피졸 같은 경우는요 거기 디귿에 보시게 되면요 알루미늄이랑 즉 AL 알루미늄이랑 FE 철 철이 하토층의 밑에 집적되는 수변지방의 토양이다 이거 그 다음에 염기포화도가 35% 이상인 이상입니다 여기서는 이상 35% 이상에다 줄쳐놓고 이상 알피졸은 자 그래서 35% 이상인 알기크 층을 갖는다 이렇게 이상이에요 그래서 회갈색 포도졸이 이에 속한다 그 다음에 얼티졸은 온대 10대 5지대 토양 그 다음에 점토 많고 여긴 염기압력이 적습니다 디귿 잘 보세요 얘는 염기포화도가 몇 프로 이하 얘는 35% 이하에요 얼티졸은 근데 앞에 알피졸은 염기포화도가 35% 이상 만약에 문제를 만들면 이걸 비교를 아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랬을 때 리을에 보면 적갈색 라텔라이트 그 다음에 적간색의 포두졸이 이에 속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옥시졸 보겠습니다 옥시졸 같은 경우는요 자 점토층이 없고요 산화물 즉 뭐야 가장 대표적인 거가 알루미늄이랑 철이에요 이곳이 많다 풍부하다 그 다음에 풍화가 심한 지역의 산성물 토양이며 열대 지방에 주로 존재하고 자 1대 1형 점토가 많다 그래 라텔라이트 토양이 여기 속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1대 1형 점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점토 광물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때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티졸 버티졸 같은 경우 지금 이야기 안 한 건 한 번 정도 읽어보셔야 돼요 버티졸 같은 경우는 그 기억에 보시게 되면요 자 팽윤성 즉 팽창성 점토 압량이 높아질 경우 건조한 시기에는 토양이 갈라져 깊은 골이 생긴다 토양이 갈라지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 퍼티졸이랑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습이 반복되는 열대 아열대에서 발달하고 그랬을 때 거기 굴름솔 그 다음에 레그투 그 다음에 열대 흑색토 등이 이에 속한다 그래서 이 버티졸 같은 경우는요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냐면 얘 있죠 얘가 아닌 거가 나와 얘가 아닌 것 얘가 아닌 것 그러면 여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보세요 굴름솔 그 다음에 레그투 그 다음에 열대 흑색토 이 세 가지 주고 아닌 것 했을 때 답은 뭘로 주냐면 화산재 이런 걸로 준다고 화산재 화산재는 버티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얘를 딱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리디졸 자 아리디졸 같은 경우는 건조한 지역에 존재하고 디귿 보면 염류가 집적되어 있는 토양이고 여기 해당되는 토양은 사막토 갈색토 그 다음에 솔로에츠 그 다음에 솔론책 등이 이에 속한다